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양방원입니다. 오늘 11월 26일 일요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여러분이 오늘 제 자신 공연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. 서울에서 공연을 하는 게 작년도 11월이었는데 21일 날에 문화일보 홀이라는 장소에서 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. 오늘이 두 번째 공연으로 됐는데 일본에 있었을 때부터 너무너무 흥분되고 기대가 너무 컸습니다. 오늘은 여기 계시는 뮤지션 음악가 여러분하고 아쿠오스틱으로서 아쿠오스틱 콘사드로서 마지막까지 영주를 하겠습니다. 마지막까지 열심히 우리들 영주를 하겠습니까. 응원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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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